진동차 땡감 이 땡감들을 다 따가지고 꽃값을 말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딱한 땡감입니다 땡감쓰 진순아 못내려와 그냥 이렇게 똑 따면 돼요 얘는 좀 말랑말랑하다 나 왜 피나? 나 왜 피나는거지? 피가 아닌가? 아픈 데가 없는데? 뭐야? 진노래야 잠 따봐 잠 따봐 진노래 눈꼽 눈꼽 하나 둘 셋 진동차 괴롭히지마 진동차 진순아 말려봐 진순아 좀 말려봐요 응? 진드기 형아가 자꾸 괴롭혀 응? 오해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서열 정리도 하고 뭐 알아서 잘합니다 내버려두면 돼요 맛있겠다 너무 많아 아이고 아이고 일단 여기 하나 놓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 예오 오늘 땡감을 아주 다 따버리겠습니다 아빠다 아빠가 또 생강 끝나고 또 일을 시작했어요 아빠 이거 뭐하는 거야 9대2를 파놨네 일이 끝이 없어 아빠도 뭐 도와줘? 됐어 응 일이 끝이 없어 두 번째 끝나면 여기는 뭐 다 다 따야돼 야 나 여기다 카메라 설치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겠어 어? 너무 짜식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러분 송아지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리 와봐 괜찮아 이리 와봐 송아지야 송아지 귀여워 진순아 들어가 아 따가 아우 발이 무장장 아프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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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아빠한테 비밀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이게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이거는 아빠한테 비밀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만 하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야 비켜 진작 야 야 야 소똥이야 소똥 맞아 이리 야 소똥 과자처럼 그 초코가자 아니야 어허 야 먹지마 배탈 이 똥끼 자식아 똥을 먹고 앉았어 와 진짜 진두리 똥을 무슨 초코가자처럼 먹고 있어 에이 두루와리 아 가자 세번째 감나무 감이랑 감은 아주 모조리 싸그리 다 뽑아버리겠어 와 이건 좀 크다 감이 엄청 커 아아 아빠가 잠깐만 오래요 진돌 진돌 똥 맛있나 어 똥 맛있었어 냠냠 왜요 뭐 좀 열을 요래 그래 내가 더 얻어 뭘 할 뿐이야 내 더 뭘 할 뿐이야 뭘 할 뿐이야 왜 이렇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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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 뿐이야 뭘 할 뿐이야 체란살 확인해 보고 응 행사에서 살 오예옹 이제는 물이 찹다 와 와 와 나 같이 파 먹겠다 와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떼니껴 엄마랑 동생 다 어디가고 진돌이 혼자 남았어요 형 소떡 먹는 진돌이 소떡을 먹어 아까 소떡 먹더라고 과자처럼 막 아그자 아그자 어 공구리 딱 처분 된단 말이야 음 됐어 이제 됐어 응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아빠가 계속 지현아 지현아 이렇게 부르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집에 있는 캥거루족이기 때문에 저거 왜 따지 감 따게 가져오자 감 따게 높아서 안된다 제가 꽃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따야돼요 근데 이거 뭐 감 따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보여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진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일상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맞았어요 보상 보상 아 어깨 아파 감 따기가 무섭다 이거 오케이 끝 오케이 빠이 아 어깨 아파 꽃 따야지 그래도 꽃감 만드는 일은 즐거워요 다른 일에 비해서 꽃감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 이거 누구 바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써야겠다 어우 씨 밥이 너무 많아 많으면 좋지 나 꽃감 많이 먹을 수 있을게 역시 손으로 따니까 금방 땋는다 아 이거 바퀴 잘 써먹었다 그리고 끝 얘는 불어트리지 말자 나무를 좀 올라가야겠는데 나무도 얇은 데를 밟으면 부러지거든요 저번에 제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 떨어진 적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게 됐어요 진돌아 아 진순이네 그냥 소떡 먹으면 안 돼 홍시를 이렇게 땄고 도깨비풀 도깨비풀도 이만큼 땄습니다 도깨비풀 너무 시르다 정말 짜증 그대로 자 다음 다음 감나무 안 보이요 여기 또 있네 아 너무 많이요 일단 따자 많기도 못새라 이거 홍시다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 싸웠어 내 꼭대기 안 돼 다행이다 머리 안 맞아서 자 도깨비풀을 아 따가워 이거 다 언제 깎지 이걸 다 언제 깎아유 와 이만큼 땄어요 근데 아직 감나무가 더 있어요 아 따고리 아우 따고리 부끄끄끄끄끄끄끄끄끄 부끄끄끄끄 아 뿌듯하다 뿌듯해 뒷다만이 땄어 뭐 고물 팔러 가자고 아 그래 아빠가 그 고물 팔러 가실 때마다 맨날 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고물 팔면 한 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맛있는거 사먹고 이거 봐 여섯 개를 땄어 어 여섯 개를 땄어 6개다 이렇게 오빤차로 실으면 굉장히 수월해요 지똥차 뽑았다 날 데리러가 비껴 비껴 빵빵 무려 터졌어 어느 세월에 감나무에 도착하나 엄마 내가 감 엄청 많이 따졌어 다 이제 깎아야 돼 감을 다 씻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으아 본래 요상한 본래가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저리 가 자 요상한 본래 깨끗하게 물 마시 와 이거 언제 다 깎냐 엄마 제가 또 감을 엄청 잘 깎아요 초스피도 깎을게요 3,4개 벌써 펄이 아프면 어떡해 전암근이 찌릿찌릿던데 똑 해가지고 굉장히 잘 깎죠 한번도 끊김없이 이렇게 쭉 아 아이씨 진순아 먹으면 안 된대 벌써 손 아구지가 아파온다 왜 진순아 감 깎잖아 한 마리만큼 깎았다 빠르지 홍시가 하도 먹어서 질려 이제 하도 먹어서 질려요 하루에 막 세 개 다섯 개씩 막 한 번 잘나오고 네 잘나와요 몇 세 개 한마디 얻어줄까 에이 세 마리도 많아요 무슨 종인데요 호래이게 있잖아 호래이게요? 어 호래이게에다가 무룡이 하고 붙었대 호랑이 둘 다 있나 얼룩얼룩하잖아 호랑이처럼 뭐지? 아빠랑 야 새끼야 와 아빠 보고 지지 뭐야 너 어? 정신이 나갔네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씨 봐봐요 아니 아니 안 봐봐요 점프를 해버리대 응 점프를 해버려 점프를 야 어디 타놈고 있어 밥 먹으려고 야한테 밥 잘 먹더라 그래 촬영할 건가 말 건가 여기서 촬영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는 자신감이 없어 뭐가 아니 거기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데 티비 한 번 나오지 왜 재밌는 추억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나이 있으면 할래 그래 벌써 한 바구니 다 떴다 쨘쓸 한 번에 깎습니다 끊기지 않고 보셨죠?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죠 안산이 부서지네 와 근데 진짜 말 깎았네 그냥 막 깎다 보니까 어느새 이만큼 깎았어 저보다 감 빨리 깎을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대결이에요 대결 누가 누가 감 빨리 깎나 감 준비하셨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끝 니 왜 자꾸 엉덩이를 나한테 붙여 응? 저리 가 저리 가 아유 어떡해 와 요즘 해가 엄청 짧아졌어요 시골에는 해 떨어지면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아빠 왔다 아빠는 일이 끝이 없네 생강 일 끝나고 또 창고 다 짓고 또 이제 또 포크레인 일을 하고 일이 끝이 없어 우회사니까 이렇게 이만큼이나 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 오 빗붙이 많이 들어야 이거 빨리 먹자 이렇게 됐다 난 꽃감 엄청 좋아해 수시로 따먹잖아 이거 오 에헤이 오 재밌네 왜 이래 왜 그래 잘 좀 해봐 엄마 뭐야 에헤이 에헤이 하하하 에헤이 차 없네 꽃감 이게 꼽는 게 유명히 재밌어요 빨리 되라 꽃감 음 완벽해요 완벽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